엄마가 맘에 들어해서 아빠가 좋대 지유가 맘에 들어해서 아빠가 기분 좋대 지유가 대굴대굴 포도송이도 보여줘 대굴대굴 포도송이는 지유야 이렇게 했다가 포도송이가 다 없어지면 거꾸로 뒤집어봐 거꾸로 이렇게 뒤집으면 대굴대굴 포도송이가 다시 내려온대 어? 그렇게 하고 있으면 대굴대굴 포도송이가 안 내려와 이렇게 세워놔야 돼 똑바로 이렇게 세워놔야 돼 바르게 세워둬야 대굴대굴 포도송이가 내려와 뒤집어봐 그렇지 포도송이가 대굴대굴 포도송이가 내려오는 거야 뒤집어 그렇지 우와 대굴대굴 포도송이가 내려오지 오늘 동물원에서 산 거야 지유 자고 있어서 엄마가 지유 대신 골랐어 대굴대굴 포도송이 예쁘지? 제하도 같이 사이좋게 가지고 노는 거야? 진짜? 그래 제하야 기림펜 해봐 기림펜 여기에 하는 거야 해봐 우와 우리 지유 진짜 멋지다 여기 그림펜 해도 돼 응 제하야 여기 그림그림 해도 돼 자꾸 떨어지네 그렇지 제하 잘한다 그림그림 잘한다 그렇지 그렇지 어 맞아 이렇게 하는 거야 제하 정말 잘하는구나 내가 또 해보라고 이야 제하 잘한다 멋지게 잘하네 제하도 그림 그리기 대굴대굴 포도송이 아직도 내려오고 있어 다 내려오면 또 거꾸로 뒤집으면 또 내려오는데 지유야 어 제하야 펜을 거꾸로 잡았네 이렇게 잡고 하는 건데 그렇지 아니 제하는 왜 펜을 거꾸로 잡는 걸까 지유야 기린으로 그림 그리려는 건가 제하야 기린 머리로는 그림 그릴 수가 없어 그렇지 그렇지 맞아 맞아 꼭꼭하면 아야해 꼭꼭하면 아야해 오오오 그림 그린다 그림 그린다 응 응 대굴대굴 포도송이가 이제 없나봐 지유야 한 조금밖에 없다 지유야 다 뚫어 지유야 거꾸로 해봐 이제 거꾸로 하면 대굴대굴 포도송이가 또 나온대 여기다 거꾸로 해서 다시 놔봐 거꾸로 뒤집어봐 제하야 제발 응 형아 옷에다 그림 그리 살고 그렇게 하면 거꾸로 하면 우와 다시 대굴대굴 포도송이들이 많이 나온다 그치 지유야 대굴대굴 포도송이 또 많이 나와? 이야 이야 거꾸로 뒤집으니까 또 많이 나오네 여기 여기 있는 게 조금씩 조금씩 없어지지 위에 있는 게 조금씩 조금씩 없어지면서 대굴대굴 포도송이가 되는 거야 위에 있는 보라색이 조금씩 없어지면서 대굴대굴 포도송이가 돼서 내려가서 여기 아래에 다시 쌓이는 거야 내가 펜 조심해 그렇지 맞아 그렇지 잘한다 잘한다 우리 지유 동물원에서 산 대굴대굴 포도송이 마음에 들어? 네 엄마 좋아 아빠 아가야 뭐해? 아가는 동물원에서 산 기린 볼펜이 마음에 드나봐 금방 고장낼 거 같아 그렇게 하면 고장나는데 지유야 뭐해? 지유는 대굴대굴 포도송이 보고 있어? 아가야 여기 올라가지 않아 여기 보라색이 다 내려가면 이제 대굴대굴 포도송이가 안 나온대 아직 다 안 내려갔어? 아직 다 안 내려갔어 아직 다 안 내려갔어? 다이나믹 타다 찢지마 찢지마 찢어져버렸네 보라색이 다 나오네 응 보라색이 다 이제 조금씩 나오네 엄마가 뚜껑 닫아놨는데 제아야 찢지마 종이 찢지 말자 찢지마 제아야 이걸 왜 찢어 찢지마 여기다가만 하자 찢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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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그리게 해줄게 알았어 보라색이가 보라색이 여기 점점 없어지고 있어 대굴대굴 포도송이가 이제 조금씩 나오네 그치? 네 근데 제아는 손바닥에 그림그리고 있네 통통손에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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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통손 제아야 너 손 왜 이렇게 통통해? 제아야 이유가 뭐야? 이유를 좀 알려줘봐 너 손이 이렇게 통통한 이유가 뭐야 제아야 미끼? 아 미끼? 어? 이제 보라색이 이만큼밖에 안 남았어 제아 손 통통한 거 봐 진짜 통통 손에 그림 그리는 거야 제아야? 제아 통통 손 그림 그리고 오오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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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밖에 없다 정말 조금밖에 없네 귀여워 어응 기린팬 맘에 든대 오오 잘한다 아이 잘한다 아이 잘한다 아이 잘한다 아이 잘한다 우리 제아 아유 여기 아파 대굴대굴 포도송이 이제 없어? 헉 한나 둘 세 개밖에 없어? 우와 이제 이제 여기 파란 아 여기 보라색이 이제 하나도 없네 그치? 여기 있네 조금 있어? 어디? 어 여기 조금 한 방울 남았다 조금 들어가 이제 이게 마지막인 것 같아 이제 이게 마지막이야 끝이야 지효야 이제 그게 마지막이야 끝이야 지효야 위에서 내려온다 우와 보라색이 또 위에 많이 있는 게 아래로 내려가나봐 그렇게 안 때려도 어 제아가 보고 싶대 지효야 같이 사이좋게 보는 거야 제아가 그냥 보는 거야 지효야 니꺼 가지고 놀래 아 니꺼 가지고 놀래 제아야 어 알았어 엄마한테 와 펜은 엄마한테 보라색이 위에 있는 게 여기 보라색 있는 게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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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내려간대 대굴대굴 포도송이가 다시 내려간대 어? 그런데 그렇게 기울이면 안 내려간대 반듯하게 세워놔야 내려간대 그렇지 맞아 우리 지효 잘한다 볼 수가 없잖아 응 잘 볼 수가 없어? 똑바로 세워놓으면 볼 수 있어 귀엽다 위에서 대굴대굴 포도송이 좋아? 나 어쩌고 있는다 점점 아래로 이게 여기 있는 파란 보라색들이 점점점 줄어들어서 포도송이가 되고 있어 그치? 야 제아가 핸드폰을 가져가고 싶대 응 알았어 자 자 자 자 자